이번 한국대 바레인전은 국내 팬들은 물론 아시아 팬들 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축구팬들이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한국팀은 그들에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인의 신기해가권 플레이는 전세계 축구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날 한국대표팀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면서 지켜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중석을 가득 메운 한국의 젊은 여성팬들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인사한 국가에서는 경기장의 특수카메라로 노출이 심한 여성을 단속할 정도인데 이날 카메라는 과감한 의상을 입은 한국 여성들을 집중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카텔의 중계카메라는 계속 한국 관중들을 잡아줬는데 카메라맨이 잡은 여성의 숫자가 무려 70여명이 넘고 5분 이상 방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축구 중계에서 거의 유리없는 수준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날 관중석에서 한국 여성 관객들의 존재감은 엄청났습니다. 해외팬들은 한국에는 왜 이렇게 미녀들이 많냐고 놀랐는데 해외팬들은 한국 젊은 여성 관중들을 보고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카메라맨이 한국 여성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분마다 찍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여성 출석률이 더 높나요? 아시안컵을 처음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축구팬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60% 정도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군중도 이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이강인, 조기성, 서령우 이 선수들이 잘생기고 인기 많아서 여자들이 좋아하거든요. 해외축구팬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 선수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 여성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화면에 자주 등장하는 한국의 젊은 여성팬들을 주목했는데 특히 손흥민을 뛰는 프리미어리그를 받았던 영국 축구팬들이 가장 놀랐습니다. 한 영국팬은 영국에서는 남자 직장인들이 축구를 보는 반면 한국에서는 예쁜 젊은 여성들이 축구를 본다고 말했고 또 다른 팬은 모든 국제 토너먼트에서 그들은 항상 군중에서 멋진 사람을 찾습니다. 잉글랜드에서는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거칠게 생긴 사람들을 골라낸다고 맹세합니다. 카메라가 영국 군중을 향해 팬행할 때마다 맥주를 꺼낸 50대 중년 남자나 이빨이 없는 60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영국과 전혀 다른 한국 축구팬들의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카메라에 등장한 여성팬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전달한 것은 한국 여성들 사이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한 해인기 축구 유튜버 토그든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 여성팬들의 깨악깨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고 중국 심판에 어없는 판정이 나올 때는 일어나서 열렬히 항해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를 보고 토그든은 놀라워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중국 심판 만인이 여성 관중들의 반응을 보고 휘소를 부른 것 같은 장면도 나왔습니다. 해외 축구팬들은 토그든 영상을 보고 축구장에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게 흥미롭네요. 당시는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완벽한 전망과 아름다움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아가씨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축구장이 정말 많나요? 한국 여자들이 다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완전 다른 수준이군요. 한국 팬들은 주로 여자 아이들로 구성됐지만 이번 대회 건물인 한국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한국 여성 팬층의 시끄러운 함성 때문에 마지막에 아웃트로를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야 했던 게 웃기네요. 귀여운 한국 소녀들, 아름다운 한국 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자 많은 한국 팬들이 느닷없이 알고리즘에 이 영상이 추천됐다고 무슨 영상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영상 안에서 바레인전 한국 관중석의 분위기가 여실하게 드러나자 한국 팬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영상 보니까 실감나네 진짜 한국 여성 팬들 현장이 어마어마했구나 카메라맨이 여자만 좋아해서 찍은 게 아니라 여성 관중 바치니까 화면만 잡으면 거의 여자만 나온 거네 여자들 개웃기네 이 누나가 이 제스처 취할 때 TV 방송에 나오 그 옆에 형이 있는지 몰랐네 형 좋은 영상이야 그러니 애플 한국 여자들과 같이 있었으니 형은 입장료를 더 지불해야 해 토그든의 영상 중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국 여성이 만행 심판이 어이없는 판단을 하자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국내 팬들은 이런 제스처는 국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자 한 네티진이 이 제스처는 아라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짜증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카타르 현지 교민인 듯한데 카타르 항공에 많은 한국인 스티어디스가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서 이 많은 한국 여성 팬들 가운데 상당수가 카타르, 바레인, 유해에서 근무하는 한국 승무원들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카메라를 잡힌 일부가 승무원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팀을 응원하러 간 한국의 젊은 여성 팬들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에서는 전세계 축구계의 흐름과 달리 젊은 여성 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리그가 지난해 처음으로 총 관중수 3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관중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여성 관객들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체 관중의 47%가 여성 관객인데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15%가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현상은 국가대표 A매치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지난해 A매치 평가전 튀니지전에서 여성 관중 비율이 59% 싱가포르전에서는 65%로 집계되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A매치 축구 경기장을 찾은 것인데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기한 현상입니다. 유럽에서는 중년의 아저씨들과 할아버지들이 검은색 점퍼를 입고 경기장에서 열렬히 응원하는데 한국에서는 20대 여성들이 배꼽티와 핫팬츠를 입고서 경기장을 채운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대비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 축구팬들이 늘어난 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축구 스타들이 마치 아이돌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조는 중국에서도 한국팀에 대한 큰 관심 때문에 주목해서 보았는데 또한 중국 내에서도 악명높은 만행 심판을 보느라 굉장히 많이 시청했습니다. 중국인들도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카메라에 계속 나오자 놀라운 눈빛으로 보았는데 만행 심판에게 한국 여성들이 크게 항의하자 이 또한 무척이나 신기해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찍힌 장면을 한 중국 언론이 편집해 올리자 한 중국인이 이 영상은 마치 전세계 신도들이 모여 성대한 행사에 참여하는 불교의 거대한 행사와 같습니다.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2019년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이례적으로 8강에 올라가면서 최고의 성과를 기록했는데 8강전에서 중국은 한국에게 졌지만 경기장에서 주목되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중국 바위도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한국 팬들이 있었는데 한 한국 여성이 국기를 치마로 활용했는데 이 여성은 키가 크고 피부가 하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에 국기를 새긴 한국 미인도 있었는데 카메라가 다가오자 입이 삐죽 튀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여성들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응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여성 팬들의 광적인 분위기에 비해 중국 여성 팬들은 훨씬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성 팬들의 응원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 한국에 비해 중국은 너무나도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여성 관객들의 파워가 토너먼트에서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이 중동에서 열리면서 한국이 우승컵을 들려면 일본 말고도 중동 전통의 강호 이란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조일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렇게 되면 8강에서 붙을 가능성이 높은 이란이 지금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 관객이 주를 이루는 반면 이란은 아예 여성 관객들의 축구 관람이 불가능했던 나라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9년 무려 38년 만에 축구장이 여성 관객을 허용했지만 지금도 이란 내에서는 여자는 축구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전에서 이란 선수들은 처음 경험하는 여성 관객들의 비명과 함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행정 관중석에 모인 한국 여성들의 집단적인 항의정미를 보고서 한 해의 네티즌은 경기내에는 한국 소녀들의 괴상하고 시끄러운 비명은 멈추지 않았다. 축구장에서는 잘 안보이네요. 듣고 있으면 미칠 것 같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한국의 젊은 여성 팬들의 축구 사랑은 유럽 축구 팬들에게도 큰 놀라움을 주고 있지만 여성을 차별하며 축장이 못 들어오게 하는 이스라엘 국가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란은 한국과 붙으면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 유로파 선수들을 두려워할 것 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 비명을 지르며 응원하는 한국 여성 팬들도 무서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국 여성 축구 팬이 어떤 사람들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찍힌 한 한국 여성은 축구장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모습을 포착한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축구고 낭만이다. 쟤는 4만 명, 5만 명 오라고 해.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장 아니니까 들어가서 그냥 부시죠. 오케이? 네! 파이팅! 사우디 팬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서 좋았다. 한국이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으로 거둔 승리에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또또 뭉친 한국 대표팀은 연장전까지 가서도 지치지 않고 공격했고 승부차기에서는 멋지게 상대를 압도하며 겨우껏 승리를 따냈습니다. 전스키 팬들은 이번 경기는 이번 아시안컵 최고의 경기였다며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태극전사들의 극적인 승리 못지않게 주목받은 것이 불과 20명이 불과한 한국의 붉은 악마 응원단이었습니다. 카타르의 적경국인 사우디는 이번 대 최대 규모의 응원단을 가진 팀으로 이날 사우디 응원단이 4만 4천여 관중석에 4만석 이상을 채웠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숫자로 한국 응원단을 위협했습니다. 킥오프 3시간 전부터 유니폼과 머플러를 두른 사우디 팬은 기세 등등한 표정과 제스처로 한국을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을 향해 조롱하는 듯한 언행을 노골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3경기 응원전에서 상대팀에게 밀렸습니다. 중동팀인 바레인 요르단 경기에서 자국 팬들이 몰려들었고 말레이시아 경기마저도 상대 관중들을 응원해 클린스만 오는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한국 교민들과 팬들은 물론 타국의 팬들도 한국 경기장을 찾아와 응원을 보냈지만 응집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16강전에서 공식 서포터즈인 붉은악마가 드디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한국의 승리를 향한 붉은악마 서포터즈의 염원은 간절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소수정의 팬들의 열띤 응원을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붉은악마 응원단이 불과 20명밖에 가지 못한 이유는 조 1위를 예상하고 16강표를 예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붉은악마 의장 이중근씨는 조별리그 1위로 토너먼트에 올라갈 줄 알고 그에 맞춰 비행, 숙박을 다 예약했다. 경기장 티켓도 마찬가지다.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소수이지만 함께 모여 응원하기 위해 붉은악마를 모았다. 20명 정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강도윤씨는 사우디 팬들이 한꺼번에 티켓을 구매해버리는 바람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암페로 구매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하나로 만원 정도의 티켓을 최대 800달러 약 100만원에 팔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한국 대표팀을 본격적으로 응원하기 위해 16강전에 모인 붉은악마는 20명에 불과했는데 뿔뿔이 앉아서 한국팀을 응원하는 현지 교민과 팬들 합치면 3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킥오프전 경기장으로 가는 길막 곳곳에 사우디 팬들이 질배했고 초록색 유니폼과 머플러를 들고 길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인원은 유약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킥오프 2시간 30분 전 하나둘 자리로 모인 20명 남짓한 붉은악마는 오피슨 코리아와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붉은악마를 둘러싼 사우디 팬들에 비하면 마치 작은 성가도 같았지만 응원은 기세다를 외치면서 결코 기세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무엇보다 비교된 것은 초록색 유니폼을 입은 사우디의 만원 관중은 거의 남자였는데 한국 관중석에서는 목 놓아 응원하는 응원단이 소수의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관중석에서는 여성 관객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사우디 축구팀에 녹색 유니폼과 사우디의 신색 전통 의상을 입고 밀집해서 앉아있었습니다. 반면 2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정의 붉은악마 응원단에는 절반 이상이 여성 팬이었고 붉은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여성 팬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우디 팬들은 한국팀의 응원을 방해했는데 경기를 못 보게 하려고 깃발을 들어올리거나 주변에서 놀리면서 손가락으로 자신들을 선제 득점한 사실을 과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응원단은 결코 밀리지 않았습니다. 시정일간 사말명을 뚫고 나오는 붉은악마의 응원소리가 방송에서 들렸는데 드디어 후반 추가시간 8분에 조규성의 꼴이 터지자 숨죽은 사우디 관중 위로 한국 여성 팬들의 절규에 갖고 온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중계 카메라도 한국 여성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꼴이 먹히자마자 머리를 보여잡는 사우디 남성 팬들과 극단적으로 대비되었습니다. 한한국의 여성 축구 유튜버도 붉은악마 응원석에서 직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한국팀이 공격당하는 위기의 순간에 기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이 얼마나 가슴 조이며 짜릿했는지를 전달했습니다. 또는 후반 추가시간 조규성의 꼴이 터질 때는 미친듯이 환호하는 붉은악마 응원단의 모습과 소름 끼치는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승부차기 마지막 황이잜이 꼴을 넣었으니 하자 위아코리안 미쳤어 를 외쳤습니다. 이렇게 아시안컵에서 한국 여성 팬들의 활약은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크게 각인되었는데 특히 중동 국가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여성인권 후진국으로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6년 전에 축구장에 여성들을 처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장에서 사우디 여성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에서 여성 축구 팬들이 처한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4만 명의 남성 사우디 관중들 팀에서 수십 명이 불과한 한국 여성 팬들의 외침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승리가 결정되고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남아있는 한국 응원단을 향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러고 경기장 한 바퀴를 돌면서 한국을 응원한 관중들에게 인사하면서 보답했는데 군데군데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한국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중간 쪽에 관중석에서는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팬들이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날 한국 팀을 응원한 것은 한국 응원단 말고도 현장에 찾아온 다양한 국적의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 팀의 승리에 기뻐하면서도 현장에서 느낀 사우디 관중들의 비매너적인 행동을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까지도 조롱했다. 매너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 알라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거기 경기장에 있었다. 사우디 매너가 정말 똥같았어. 정말 끔찍했어요. 사우디 팬들은 매너가 없어요. 한국 선수들한테 계속 야유를 하더군요.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사우디는 4만 명의 거대한 관중들이 있었지만 20명이 중심이 되어 외친 한국 응원단과 대결에서는 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선제골을 얻고 침대 축구와 거친 반칙으로 일관한 사우디에게 한국은 끝까지 집념을 잃지 않고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주었다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해외파 선수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진적인 축구 문화도 한몫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기 후 아시아 팬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완전 어웨이에서 노력하는 한국을 시종 응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매우 탄력적으로 플레이했고 당연히 승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잘했어요. 멕시코에서 당신의 나라를 사랑해요. 조윤호 씨가 그리워요. 우리는 2018년에 그를 상대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동티모르 한국 대표팀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할 때까지 응원합니다. 챔피언은 한국 키르키스스탄에서 응원합니다. 나는 인도네시아인으로서 한국을 지지한다. 중국인으로서 저는 이번에 한국 대표팀의 회복력과 용기를 응원합니다. 그들은 강한 승리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단한 경기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였다. 한국은 이길 자격이 있는 팀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과 함께 아시아 강국이다. 한국은 포르투갈을 꺾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유일한 팀이다. 사우디 콜키퍼의 미친 선방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승부차기 없이 승리했을 것이다. 이라크에서 대한민국을 축하합니다. 마지막 10분 한국은 삼선처럼 괴물로 변했네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팀이고 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승을 자신하던 일본이 8강에서 탈락하자 한국팀엔 있지만 자신들에겐 없었던 결정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포츠 기자들은 일본은 팀이 코너에 몰릴 때 팀을 하나로 모으는 캡틴 리더십이 부재하다면서 일본엔 손흥민 같은 주장이 없다. 하나의 팀으로 뭉치는 무언가 부족하다. 라고 실토했습니다. 아스나르스 뛰고 있는 일본 대표팀 센터백 토미아스도 안 좋을 때 그걸 압도하는 초월하는 선수 타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그런 선수냐 라고 묻자 맞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와 선수들조차도 4강 진출에 실패한 이유로 우리 팀에는 손흥민 같은 존재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표팀의 캡틴 엔도와 핵심 공격수 미나민호는 손흥민의 존재 말고도 일본에겐 없지만 한국 대표팀에게 있었던 놀라운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적인 한국의 응원단이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의 주장 엔도는 조별리그가 끝난 후 다시 한번 승리를 위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경기였다. 선수들도 그렇겠지만 서포터들의 열정이 전혀 다른 것 같다. 그 부분은 일본과 다른 나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도는 이어서 확실히 있다. 리버풀에 가도 느끼지만 홈에서의 분위기라든지 원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싫다. 서포터의 힘이라는 것이 모든 승패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결국 서포터 열정도 확실히 필요하고 월드컵 전 경기에서 일본의 매경기마다 홈 경기와 같은 분위기를 일본 서포터가 만들어낸다면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도 확실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터뷰 당시 옆에 있던 미날미노도 엔도의 말이 맞다. 그런 열기를 경기장에서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유럽에서 뛰는 일본의 핵심 선수 두 명은 응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 전체 축구팬들은 한국이 응원하는 것을 우려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4강 진출에는 빛나는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지만 홈 경기를 방불케 하는 대한민국 응원단의 응원전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16강 사우디전 때는 붉은 악마 응원단이 20명밖에 가지 못하고 현지 교민을 포함해 최대 300명 정도가 4만 명의 사우디 응원단과 대적해 싸웠습니다. 비매너를 보여준 사우디 관중들에게 한국의 응원단은 놀랍게도 그들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8강 호주전에서 한국의 응원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여성 축구팬들은 여전히 한국 응원전에 선봉이 섰는데 한국인 못지않게 현지 팬들과 다른 아시아 축구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6강전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써낸 한국팀은 아시아 축구팬들에게 큰 감동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 한국팀을 응원하겠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응원단의 뜨거운 열정에 함께하겠다는 해외 팬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일 스포츠 전문 뉴스사이트의 유튜브 채널 스포츠 뉘어스에는 한국과 호주 경기 직전 경기장 인근의 분위기를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기장에 오면 경기하는 나라에 국기를 나눠주는데 호주 쪽에는 국기를 받으려는 줄이 없었지만 태극기를 받으려고 하는 현지 팬들의 줄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에서 오늘은 한국이 홈경기인 것 같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4일 호주의 축구 유튜브 다운 언더볼에서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호주인이 한국 응원단 진영에서 경기를 보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당시 한국 응원단 현장의 분위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쁘게 가는 결과 이쁘게 가는길에 비치기 이럴 수십시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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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세fully disallowed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야 왕이 왕이 아니다. 한국과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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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굉장히 얌전한 常 기능이 오! 이 어색 제가 아스트라제라고 생각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제 마지막 10. 근데 몇 개가 다가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더 좋은 기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진과 영신입니다. 한국에서. 영신입니다.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2nd half. 한국에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음~~~ 제가 많은 시간을 다해 근데... 음... 도대체! 응... 대답이 다행히 네! 용신인가? 예! 네! 안나왔네! 도대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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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솔직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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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내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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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 많은 플랫폼을 받았다. 안쪽으로 바닥에 있는, 온라인으로, 입에 있는 거에 있는, 메시가 있는 거에 있는, 그리고 그의 손을 내놔. 그리고 그의 손을 내놔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멀리까지는 멀리까지는, 그런데, 바닥에 있는 거에 있는 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지만ire만은 거짓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연은 거짓말을 받게 되어 있어요 andalism이 있어서스트는 거짓말을 받게 돼 그게 하나님의 grup은 당나요 이거 실패! 누구한테? 무거져! 카타르 현지에서는 지금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현지의 남성팬이 호주전에서 손흥민이 프리킥을 성공시키자 화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여성 관객이 많은 응원단 건너편에서도 현지 남성팬들이 태극기를 들고서 보암치며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경기가 끝나고 그런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손흥민을 향해 손뼉치며 나이스 손을 외쳤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투지와 불굴의 의지 그리고 응원단의 뜨거운 열정의 함성은 현지 팬들까지도 축구를 하나가 되게 만들며 응원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의 주장 엔도와 미나민이라고 바라던 응원전이었습니다. 일본과 이란의 8경전에서 이란의 거대한 관중은 열정적으로 응원했지만 소수자리를 차지한 일본의 관중들은 전혀 응집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조용하게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큰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 카트라 아시안컵은 지난 월드컵 못지않게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아시안컵의 흥행을 한국 대표팀이 이끌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이 유럽 오데리그에서 활약 중이고 과거 약팀이라고 불렸던 팀들까지도 약진이 더해지면서 해외 축구팬들의 아시안컵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전세계 어느 축구 관중석에서도 볼 수 없었던 한국 20대 여성 관객들의 응원전 또한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그동안 일본을 아시아 최고라고 존경하면서 이번 대회 우승할 것이라고 했지만 무참하게 8강전에서 탈락하자 태도를 완전히 바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배치 163은 4일 손흥민과 같은 스타가 등장하느냐 여부에 따라 일본 축구의 한 단계 발전이 결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스포츠 포털 신화체육은 일본의 나태한 플레이가 눈에 띄었다며 지는게 당연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원제 일본에는 신뢰할 만한 에이스가 부족하다 이는 큰 문제이며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분명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데 중국은 3일 한국 대표팀의 훈련 장면을 보고 놀라운 점을 보도했습니다. 120분 두 경기 연속 접전 끝에 한국 선수들이 주도적으로 훈련 요청 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 날 강도 높은 일정으로 훈련이 불가능했으나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하자고 해서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의 선수들이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중국 축구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꼬비치가 축구대표팀에 오전 6시 30분에 오전 훈련을 하라고 요구해 축구대표팀에 불만을 샀던 기억이 난다. 그들의 전문성을 보세요. 다음날 축구협회는 지친 기색이 없는 화기애애한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 장면을 찍어올리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회복훈련 이거 왜 재밌지? 이상 쓸망이었습니다.